자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뒤에서 나올래? 등장부터 나시하는걸로 자아 나 사랑해 진짜 우리 엄마가 시작됐어요 나머지 나올게 안녕하세요 뭐 막춤이라도 추우기 시작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뭐야 하는거야 자 이제 시작되네요 드디어 V LIVE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상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된거에요 에릭오빠 채널에 오해영팀이 지금 업혔습니다 감사해요 네 일단 여기는 저희 TVN 드라마 오해영의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저희가 V LIVE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한 1시간 전이죠 아니 30분 전이에요 아 그럼 2시부터 네 2시 시작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짤막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소개서 시작할까요? 오늘 되게 잘한다 엎혀가야겠어요 아 그래 혹시 MC 있는 네 저는 또 오해영에서 음악감독 박도경을 맡은 문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오해영에서 그냥 오해영 역을 맡은 서연지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오해영에서 또 다른 오해영 이쁜 금수저 오해영 역을 맡은 전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금혜영과 오늘 MC를 맡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죠 네 근데 여기 뭐 댓글들이 안 올라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자 저희가 지금 댓글을 아무도 안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오오 좋네요 오오 좋네요 오오 자 짝짝 오빠 언니들 예뻐요 지금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명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시커멓게 나오고 있는데? 네 조명 좀 켜주세요 원래 엄청 시커멓겠네 오오오오 자 그리고 저희 약간 어 하니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저희 하하하하 지금 너무 위가 많이 떠? 네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부터 어 저희가 VF 시청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잖아요 네 저희 사실 또 오해영이 저희 2016년 봄 처음 시작하는 로맨스거든요 우리 TVN에서 처음 선보이는 거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오해영 펄릭이 되게 계세요 어떻게 우리 또 오해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된 사실인가요? 네네 제가 이미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주인공분께서 우리 또의 오해영은 어떤 드라마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또 오해영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갇힌 분명 2인의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남자가 나오고요 저는 이야 참 웃기죠 이게 삼각관계 같잖아요 근데 삼각관계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같은 이름 오해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그런 또 그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석히는 동영인 로맨스죠 이게 참 기존에 없었던 그런 소재에요 참시합니다 역시 TVN에요 하긴 되겠나요 네네네 그렇죠 언니 왜 이렇게 잘해? 되게 잘한다 진짜 얼마나 구경하게 된다 제가 또 저 여기 뷰티 프로그램 MC를 좀 맡고 있거든요 하하하 역시 오빠 조명도 켜니까 얼마나 예쁘게 나와 봐봐 아주 그냥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아 얘도 켰으면 좋겠네 얘도 켰까? 지금 뭐랄까 이 우리 드라마를 찍은 지 한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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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본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소원이 나서 지금 벌써 8회까지 나와있죠 감독님이 이 그만하려고 아 그래요? 대본 재밌다는 소리 아 그래 지겨울 수 있어 네 아 질문을 자꾸만 그냥 바로 보라고 자연스러운 지내 우리 에릭 오빠 영원도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질문을 이렇게 영어로 해주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왜요? 영어랩만 하시는 에릭 오빠 안 좋나요? 네 뭐 영어랩만 하시는 건가요? 셔츠 찍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셔츠 사이를 찍는 모습을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와 지금 하트가 벌써 7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야 인기가 대단한데요? 에릭 오빠 감사해요 역시 신화는 영원하네요 네 네 네 두경 오빠 영어 할 줄 알잖아요 왜 못 하시냐면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영어랩 자꾸 해달라고 아 한번 잠깐 짤막하게 한번 부탁해 줄게요 영어랩 오우 어려운 어려운 자 순칸적으로 입술이 떨리셨으면 안 시킬게요 여러분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될까요? 네 지금 질문 줄 알았습니다 에릭 오빠 잘생김 유지 비법은 어 패스! 자 다음 자 잘생김은 타고난 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서유진씨 네네 극 중 오해악 그냥 역할에 그냥 오해악 역할을 맡으면서 뭔가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 연결이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인가요? 캐릭터가 힘들었다기 보다 워낙 우리 대본이 이렇게 상황 상황만 있는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겪어가는 사람들의 미묘한 부분을 되게 잘 천천히 짓고 있잖아요 그 미묘한게 표현하기가 잘 개선해서 해야지 안되면 잘 안보일 것 같아서 그런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예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여기 서윤진씨가 굉장히 온몸을 불사르면서 저는 아주 투혼의 연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옆에서 서윤진씨를 볼 때도 이게 대한민국 다 아니 전세계의 여성들을 뭔가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에요 여러분들 너무 좋고 아 진짜 왜냐면 그렇게까지 역할이지만 그냥 오해악 역을 보면서 어 맞아 맞아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고 같은 여자로서 저런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대본도 그렇고 사용된 시에 또 훌륭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뭔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우리 언니가 참 진행을 잘하는데 가끔 좀 어쩔 줄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돼요 왜냐면 본인은 스스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보는 남자 도경씨 어떻게 다 미래를 보게 됐죠? 언제부터 했나요? 그거는 드라마 초반서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또 중요한 지렴을 전달받았어요 저희 드라마에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이랍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에리오빠 두 여배우와의 호흡은? 음 얼마 전에 키스시느냐 했죠 우리가 벚꽃이나 얘기 기사 막히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키스시느냐 오랜만에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아침부터 찍었는데 촬영장님한테 스태프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호흡이 어떠셨나요? 호흡이 좋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고요 민망하시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쿠 패스 지금 패스 지금 세 번 넘었습니다 더 이상의 패스 더 이상의 패스는 안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자 다들 웃긴가봐요 저희가 많이들 웃고 계시네요 아 시청률 공약을 좀 해달라고 오 하시네요 음 자 시청률 공약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3%가 넘었을 경우 5%가 넘었을 경우 혹은 10%가 넘었을 경우 까지 한번 저희가 대비를 해서 시청률 공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난 중간 5% 5%로 하죠 5% 꼴 꼴 꼴 꼴 5% 꼴 5% 시청률이 넘었을 경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같이 하는거 어때요 다같이 한 사람씩 하는거 말고 그래요 다같이요 그러면 좀 창피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 처음에 5%가 됐으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 에릭오빠와 프리허그를 테스트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정부로 선착순 100명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100명 콜 100명 콜 100명 콜 그럼 시청률 5%가 넘었을 경우 해완자 가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여성분들께 에릭오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오빠가 다 하시는군요 저희는 옆에 서포트 해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저희가 안아드릴게요 남자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 아니면 혜영! 안아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사은진씨 먹방스타로 유명하신데 식사를 합시다 정말 선풍장 인기를 끌었죠 저도 보면서 밤새 주림벨을 부르면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것은 초밥? 아까부터 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밥 또는 곱창? 나 어저께 곱창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날이기에 참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여기 현진씨가 OST를 또 오해형 OST를 부르셨다는 소문이 또 돌았어요 어떤가요? 노래 되게 좋아해요 한 소절만 진짜 알까? 알 듯 모를 때 정말 두 단어 정도만 여기 숨어있었구먼 엑스맨이 두 단어만 나오게끔 살짝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가사 뭐지? 음만 달려드리면 안 되니까 진짜 해? 언니 진짜 자꾸 시키는 걸 좋아해요 잠깐만 사랑이 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랑이 뭔데 이 한 구절만 들어볼게요 알지 않습니까? 이말 올 봄 가슴 콩닥콩닥 설레설레 분홍분홍한 그런 사랑 또 오해형이 참 그런 거 보여드릴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귀엽대요 귀엽대요 리그오빠 말 좀 해달래요 귀엽대 자 이제부터 리그오빠의 단독 어 단독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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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신화방송에서 엄청 좋잖아요 자 해빈씨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쁨 유지의 비결이 뭐예요? 하고 응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응? 관리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엄청 잘 챙겨먹고 그러면 그 관리 비법 하나만 팁을 알려주세요 꿀팁을 알려주신다면 또 여성분들께 모르는 유지의 비법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사실 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그 벼랑 끝에 물리네요 해야 되는 그런 확실한 뭐 이유가 있잖아요 하게 돼 뭔가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만드세요 내가 이뻐져야 만드는 이유 어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런 확실한 이유를 만드시고 예를 들면 여름에 비키니를 입겠다 나는 그 걸 꼭 입어야 돼 혹은 나 오늘 남자친구를 만들겠어 아니면 나는 올해 결혼을 하겠어 뭔가 이런 확실한 이유를 만드세요 성공합니다 네 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혜빈언니 드라마 속 캐릭터와 실제 본인 성격을 비교한다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 좀 드라마 속에서 좀 완벽해야 되고 뭔가 사랑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늘 밝고 이러는데요 좀 그렇다기 보다는 그냥 되는대로 자유롭게 살자 내가 행복한게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고 약간 좀 유유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진짜? 좋겠다 스트레스가 딱 생겼을 때 한 3주 정도 강하게 고민한 다음에 풀어요 뭘로 풀어요? 생각을 하는거죠 생각을 하는거죠 다 생각을 받고 생각을 정한? 아니면 다른걸 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러 가 그러면 그걸 하다보면 그게 또 잊혀진다든지 아니면 좀 급하게 풀어야 되면 맞고 같은걸 싫어하는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거 단순한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명이 당연히 에릭 오빠라면 하 패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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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오해영 대 그냥 오해영 에릭오빠의 선택은? 뚜둔 일단 글씨로만 보자면 예쁜 오해영을 선택을 하겠죠 예쁘니까 예쁘니까 근데 이제 저희 드라마 내용으로 보자면 예쁜 오해영은 결혼식날 배신을 했잖아요 도망을 했으니까 도경이 아닌 에릭오빠라면 그럼 당연히 예쁜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 참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오해영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저 또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냥 오해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와 대접해서 보시면서 에릭오빠와 사랑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드라마의 핵심이야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빙의해주세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날 시간으로 아 벌써요? 자 우리가 이제 제작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짧았지만 되게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잘 봐달라고 예쁘게 부탁 한번 가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곧 2시부터 제작발표를 합니다 또 생중계로 방송이 되니까요 더 여기서 못다니기를 제작발표에서 많이 할 거니까 이따가 이거 본방사수라고 해야 하나요? 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드라마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방에서 즐겁게 저희 드라마 봐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재미있게 잘 만들겠습니다 네 네 TV엔 또 오해요 5월 2일 밤 11시 첫방송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휴 지늘 깔끔하다 나 없음